왼쪽부터 보세요 1번에 가면 용어정이라고 써있지 이게 두 문제야 옆에다 두 문제 맞춘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률 공법 전체에서 용어정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법이에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은 용어정이를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요 주택에 대한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라인에 다 주택에 대한 용어야 주택법에 쓰는 용어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택이 있지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 이런 얘기지 주택을 알아야 주택법을 적용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건축법은 뭐라고 했지 건축물이 뭐라고 했지 구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지붕 반대 있어야 되지 지붕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야 돼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되겠지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해했다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서도 건물로 봤죠 큰 건축물이고요 이거는 주택이에요 지금 주택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구조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용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용도를 여기 여기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 거기다 밑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간단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학원은 욕실부엌이 있어 없어 여기 욕실부엌이 있어 여기 어디 있어 가서 집에 가면 욕실부엌이 있지 욕실부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집에 가면 욕실부엌이 있으니까 주택이 맞죠 이건 주택이 아니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학원은 주택이 아니잖아 주택도 적용받지 않는 거야 그걸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모두 있고 모두 있어야 된다 욕실과 부엌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된다 욕실부엌 두 개 다 있어야 돼 욕실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취사 있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야 일단 주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이런 구조의 건축물이고요 자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기다 동그라미 쳐 부속토지 포함이야 그래서 아까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또 주택법 적용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게 부속토지가 포함되니까 그런 겁니다 시험에는요 이 앞에 있는 거 있지 이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시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시험에 나오면 얘 나와 얘 부속토지 제외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대게 날리고 오면 돼 말이 안 되잖아 건물이 주택이 붕붕 떠다닐 수는 없잖아 지금 말이 안 되지 부속토지까지 포함한다라고 하셔야 돼 다시 부속토지 포함이에요? 제외해요?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지를 조성할 때 얼마였어? 그런 일만큼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야 대지가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고 내려가시는데 자 그럼 주택에 대한 개념은 수업시간에 듣는 걸로 마무리하시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국민주택 나올 때 됐어? 자 주택이 엄청 많아 지금 국민주택도 있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있고 준주택도 있고 주택법이니까 그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0순위가 뭐냐 올해는 국민주택이 될 거야 국민주택 자 그럼 국민주택이 뭐해? 그럼 이거 대답 잘하시던데 자 이 국민주택하고 민영이라고 있어요 이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민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민영주택이 되는데 자 그럼 몇 개를 빼면 민영주택이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얘네 빼면 민영이 되는 거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민영이라고 그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 좀 되세요? 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민영은 너무 쉬워 틀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럼 국민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자 국민주택 느낌을 좀 찾아야 지금 느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 국민주택 그러면 공공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민간성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누가 지어야 돼? 아니 국가라고 하면 안 되고 공공이 지어야 된다 넓게 좀 보자고 네 명이 지어야 돼 그래서 네 명 나왔네요 여기 지금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네 명이 공공이었잖아 건설해야 돼 주체가 민간이지만 안 되고 공공이 지어야 된다고 이걸 하나씩 외우지 말라니까 공공이 건설할 거 그러는 거야 건설의 주체가 공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요거 요거 구미특 규모 아시죠?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지? 두 가지 플러스니까 자 건설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고 공공이 돼야 되고 전용면적은 얼마? 그렇지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시면 돼 무조건 구미특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 통한 알죠 머니 머니 자 머니 그 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의 통으로 하는 요거를 공적 자금이라래 여러분 주택을 건설할 때 돈 필요하죠 민간으로 지으면 안 돼요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면 안 되고 공공자금으로 공적 자금 여러분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하면 공적 자금 맞지? 외우지 말고 느낌 찾으라고 지자체의 재정이면 공적 자금 맞죠? 기금은 정부가 설치하는 거야 중앙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또 건설 자금이 나왔어 이 돈 갖고 건설하는 거야 누가 짓든 상관없어 이거는 이 돈만 나오면 돼 자 그리고 전용면적을 얼마로 지으면 돼? 그렇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요 자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맞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민주택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 맞죠? 누가 지어야 돼? 첫 번째 공공이 건설하면서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할 거? 두 번째는 공공이 안 지어도 되지? 민간이 지어도 되지? 자금이 공적 자금으로 건설하면 돼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퍼펙트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민영이다 민영주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틀리면 직무기야 이거?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밑에 단위규모라고 나오지 3번에 이게 뭐냐면 주거전용면적이지 방금 전에 본 거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얼마라고? 어 맞아요 85제곱미터 이하 맞네 국민주택 규모 이 이하로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 예외정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면 서울특별시랑 인천광역시랑 경기도를 말하고는 밖에 나갔어 제외 아니야 자 도시역이 아닌 읍면이야 읍면 수도권 밖에 있는 읍면이 있죠 그죠 거기는 외곽지역이잖아 넓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85 이하로 지을 필요 없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냐면 100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거야 이건 따로 얘기했을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수도권 안에 지을 땐 무조건 얼마를 지어야 되지? 그렇고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수도권 안에 지으면 무조건 얼마 이하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 지은 물어보시 그럼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야 돼 이거는 여기서 구미택을 틀린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구미택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걸 했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번째 본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거 밑줄 한번 거보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소형 아파트 정도로 보시면 돼 최근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럼 4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면 1인 가구는 의미가 별로 없지 그치? 그래서 일단 조그만 규모로 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이 3개 있잖아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형태는 무조건 소형으로 지어야 돼요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형 연립이야 연립 연립인데 단지형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 앞에 그러면 이거는 연립주택 일반적인 연립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단지형 뭐가 있죠? 다세대가 있는데 다세대가 쓰지 말고 앞에 세 글자 붙여야 돼요 단지형 종류가 세 개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돼요? 그러면 큰 틀의 범위는 세 가지 권을 모두 갖춰야 되거든 자 제가 소형이라고 했죠 소형 소형은 60이야 무조건 전용면적이 공법에서 앞으로 60개곱미터 이하인데 그 전에 요걸 먼저 보세요 세대수의 제안을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조건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돼 300세대 미만 왜 300세대죠? 어 그래 좀 있으면 하산해도 되겠다 동그라미 쳐 아무 이유 없어 도시형이니까 300세대 미만이야 우린 수험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시험장에서 300세대 이상 되지 그지? 그럼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아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세대수가 299세대까지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으라는 얘기야 크게 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를 국민대 규모로 지어야 돼 그럼 전용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지? 아니지 85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소형은 60으로 지으라는 얘기야 이해 되나요? 네 85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소형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60 이하로 지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연립이랑 다세대 단정 연립하고 다세대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냐면 85까지 지을 수 있어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지 큰 틀로 볼 때 전체는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인데 그렇지 85니까 9m 규모라고 쓰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네가 도시역 밖에 가면요 난개발의 온상이야 왜냐하면 도시역 밖에는 기반실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지 그지? 이런 것들만 잔뜩 지어놓으면 도로가 부족해진다는 거야 반드시 이 지역 안에만 지어야 돼 무슨 지역 안에만? 그렇지 3개 땅땅땅 이렇게 3개 잡아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수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틀리면 직무일기야 도시용자 3글자니까 300세대 미만 미만만 힘을 좀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택 규모로 지을 것 그리고 도시형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되겠지 그래서 도시의 외의적 그러면 싸라게 날리고 와야 돼 3가지 여권을 모두 갖춘 주택인데 종류가 3개 있는 거야 3개 이렇게 그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소형이 제일 많이 나와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거의 안 나와 시험에 왜냐면 도시형 생활택은요 다 이걸로 지어요 99.9%가 소형 아파트 형태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다 소형이라는 부분 있지 그럼 전용면적이 60이하 공법에 통일시켜 앞으로 공법에서 소형 그러면 60이하야 전용면적이 그럼 60 못 넘는다는 얘기죠 60제곱미터 이하로 1인 가구 2인 가구 중심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자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 위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 분양해봤자 혼자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1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그중에서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짓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규제를 강화할까 완화할까 완화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양가 상한제 있지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뒤에서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주택 형태가 되려면 아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 이거 두 개 있어야지 욕실 부엌 당연히 그래야지 독립된 주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욕실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된다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을 구성하는 요건이 3, 4번이거든 공간을 몇 개 구성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거의 1인 가구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인 가구 형태로 가야 돼요 공간을 딱 하나만 내야 돼 공간 하나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 자 얼마까지 가능하지만 60이하니까 60까지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60이하의 범위에 짓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고 30 미만으로 지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30 미만이면 철저하게 1인 가구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 두 개 욕실 보일러실 요거 제외해야 돼 자 여러분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터 있어 내가 뭐 샤워를 하는데 터 있어 민망하잖아 이 공간을 막아줘야 되겠지 그치 보일러실이 터져 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얘네 두 개는 안 돼 얘 빼고 나머지 공간 있죠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거 하나 터서 쓰라는 얘기 하나로 막아놓고 쓰지 말고 두 개 빼고 욕실과 뭐 빼고 보일러실 자 욕실과 보일러실 빼고 나머지는 공간을 몇 개로 하나로만 구성할 거 이거 이해 되시죠 그럼 30 미만 있으면 30 이상도 있을까 그렇지 이상도 있지 그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요거는 요 때는 똑같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자 3개 이하의 침실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침실을 몇 개까지 둘 수 있어 3개까지 둘 수 있어 3개 이하니까 뭐 2개 3개 둬도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3개로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일단 요거는 어때요 인원수가 좀 많이 들어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 보세요 도시원센터 소형주택으로 막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 가구 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침실이 2개 이상이면 2인 이상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동차를 각각 한 대씩 갖고 들어와 그러면 주차장은 자 한정돼 있고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 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체 세대 수에 3분의 1 넘으면 안돼 절대 2개 이상짜리가 침실 2개 이상짜리가 3분의 1 넘어오리면 주차장이 부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일단 30 미만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몇 개로 구성해야지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지 뭐 이거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나오지 객관시험이니까 4번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 예외조항까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 문제 단독으로 빼고는 못내 그래서 이거 만약에 빡셈으로 나온다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밖에 안 나와 이게 구성 못 이렇게밖에 구성 못하니까 얘는 그냥 편하게 봐 30조각미터 이상이면 침실 몇 개가 줄 수 있다 3개 침실의 규모가 있지 그치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침실이 각각 얼마 7 왜 7이에요 침실 침실 칠실 칠칠 칠칠 칠 오우 잘하네 이제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타인토지에 출입 나왔거든 국회법에서 타인토지에 출입 출입 며칠 전까지 출입 칠칠 칠칠 7일 전 답이었어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가서 그 답인데 나머지는 몰라도 다 맞춰요 가서 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숫자 나와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하층에 설치하면 얼굴 누렇게 뜨지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돼 다시 어디에 설치하면 안 된다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쉽지 뭐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 1번 2번 3번 5번 중심으로 보세요 4번은 나중에 플러스 알파 해도 되는 거야 거기는 논점을 잡지 말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대신에 1번 2번 3번 5번은 정확히 해야 돼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소형주택의 요건이야 소형주택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그중에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4번 빼고 4번은 그냥 계속 들어 심화 과정까지 계속 듣는 형태로 가는 거고 따로 공부할 게 1번 2번 3번 5번이라는 뜻이야 그건 잡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나오죠 얘네 연립이거든 얜 다세대거든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몇 개층 아니지 4개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지 근데 단정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잖아 그럼 도시형 생활 때 형태로 짓는다는 얘기 맞죠 자 그럼 도시형 생활 때 규제를 강화해 완화해요 한 개층을 더 올려주는 거래서 5개층까지 짓을 수 있어 이해 되세요? 네 그래서 5개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끝났잖아 지금 이게 심의 걸치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야 한 개층을 더 올려주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그 밖에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어요 공동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는 뭐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도시형 생활 때 끼리만 지으라는 얘기지 도시형 생활 때 생활이 아닌 주택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의미 없거든? 의미 없다고 자 여기다 별표 하나 달아줄게 그러면 그 밑에 별표 하나 달아줘 자 이제 우리가 준주거제하고 상업적이 많이 나와 공법에서 이게 준상이라 그래 앞에 짜 따서 준상이라 그런다고 자 여기 준상이 동그라미 쳐봐 준상이가 누구예요? 제 사춘형이야 아 제 조카도 나오고 제 사춘형도 나오고 공법은 많이 나와 사춘형 진짜 사춘형이라니까 이 형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내가 뭐 부탁하잖아? 다 된다 그래 그럼 여기는 같이 지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동건축이 허용된다고 준상이 형은 마음이 엄청 착해서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준대 그럼 여기는 허용된다고 하셔야 돼 금지가 아니라 허용되는 지역이 두 군데 지역입니다 어디하고 어디? 준상이 형 그래 준상이 형 준주거제하고 상업적은 한해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되지 뭐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어차피 없다는 안 나와요 시험에 왜냐하면 예의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다만 하나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 이거 기억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내용이 도시공생활팀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어차피 1년 내내 이거 갖고 공부합니다 지금 쭉 잡아놓으시면 편해 공부할 때 뭐 개정되거나 이럴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하시고 내려가볼까? 자 5번에 가면 뭐 있죠? 아 준주택 있다 이것도 잘 나오지 자 그럼 이거는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준자가 있잖아 그럼 주택이 아닌 거지 주택이면 주택이라고 써야지 다시 물어볼게 주택 아니지 근데 주거의설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이야 주거용도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거야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오피텔이 있어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업무의설이에요 업무의설 근데 주거용 오피텔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거 그걸 쓸 수 있어 없어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어 주인이 얘네 주거용으로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 주택은 아니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준주택으로 해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풀어준다 그래서 종류를 물어봐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류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4개가 있거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욕실 부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완화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야 완화해주는 거지 이것도 주거용도로 써라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종류를 외워야 되니까 오노기다로 외워 앞자따서 오노기다 오노 알아요 오노? 미국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 반칙 엄청 잘하는 사람 그죠? 반칙 엄청 잘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어 옛날에 자 오노가 반칙을 했어 반칙하다가 지가 자빠져서 기어간다 기어간다 어디로 기어가? 그렇지 불안해서 그래 내가 오노기다 외우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외우거든 어디서 나와요? 몰라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노가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그래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하나를 더 해야 돼 오노가 기어갑니다 준주택으로 절대 안 까먹습니다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자 네 개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이야 얘네들은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준주택은 매년 나오거든? 작년도 나왔어 매년 나와 매년 맞추는 거야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6번에 가면 택지가 갑자기 나오거든 뚱 튀어나와요 공공택지라 그래 이거를 자 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민간택지가 있고 공공택지가 있거든 근데 민간택지는 거의 뭐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택지의 종류를 두 개로 봐 하나는 공공택지 또 하나는 민간이라고 안 부르고 공공택지, 외이택지라고 불러 그럼 공공택지, 외이택지는 민간택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민간택지는 민간사업으로 개발한 거 맞지? 그럼 공공택지는? 그럼 공공사업으로 개발한 거지 공공사업으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공공사업으로 이 택지를 개발해야 돼 그래야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지을 부지를 만들어야 돼 공동주택건설용지야 다시 단독주택 그러면 안 돼 공동주택건설용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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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개 쉽잖아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공공자가 뭐냐면 앞에 이 공자 있죠 공공사업의 준말이에요 이게 공공사업으로 개발할 것 두 번째 공자는 그렇지 공동주택지을 부지다 이렇게 하면 돼 쉬워 여기서 단어의 뜻만 두 단어를 갖고 대입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 민간사업이 들어가면 안 돼 공공사업으로 개발할 것 맞아 공공사업으로 개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아파트 지을 부지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공택지가 된다 개념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7번 있죠 이거 이것도 별표 달아 이거 잘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물론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신경을 좀 더 쓸 부분입니다 자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예요 아무 의미 없어 주택단지가 뭡니까 안 물어봐 여러분 아파트 가면 주택만 있어요 아니면 거기 주차장도 있나 그게 부대라 그래 그를 어린이놀이터 있나 없나 그건 복리라 그래 그러면 주택과 부대와 복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자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중간에 보세요 단지 사이로 철도가 지나간대 고속도로가 지나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만 자 철도 지나가고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면 이게 단지가 쪼개져야 돼요 아니면 그때 붙어있어야 돼 분리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본다고? 별개로 보는 거야 별개 별개 주택단지로 봐야 돼 이거 별개 자 다른 단지로 봐야 돼 지금 쪼개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1번에 써놓긴 했거든 자 중간에 뭐가 지나간대 지금 철도 지나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면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없지 남남되는 거야 단지 쪼개지는 거야 별개 단지로 보는데 요거 나오면 틀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틀리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도 답이 아니야 시험의 답은 얘네 두 개만 해보면 무조건 답이야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 돼 있어 무조건 두 개만 외우면 한 문제 맞히는 거야 답을 여기서밖에 못 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그럼 지문이 다섯 개 나오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일반도로 지나간대 도시계의 예정도로 이렇게 줘 이 지문이 뜬다고 그럼 몇 메다 이상으로 분리가 됐을 때 단지가 쪼개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도로 지나가지 그치 1, 1 아래는 확 빼버려 1년 내내 아래는 빼는 연습하시라고 뭐 남아 20m지 20m 일자 나오면 되지 앞에 일반 도로가 지나갔는데 몇 메다 이상으로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됐어 하나의 단지에 별개 단지예요 15m로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가 아니고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지 20m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20m는 일자에서 아래는 확 빼버려 제일 편해 시험장에서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 지나간다 3번은 글자 수세해 봐 몇 메다야 그걸 뭘 외우고 있어 외울 것도 없네 그냥 두 개 금방 끝나네 도시계획 예정도로 틀리면 직무기지 보이고 100% 맞추는 거지 몇 번만 연습하죠 금방 맞춰야 가서 근데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이런 질문이 이건 그냥 매년 나오는 질문이라고 매년 나오는 거 장애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100% 맞춰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일반 도로 진행한다 몇 메다? 20m 아래는 확 빼버려 2차 남잖아 20m 이상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가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더 쉽네 몇 메다? 8m 끝 틀리면 돼? 안 돼? 틀리면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 그래? 그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8번 9번 묶어볼까? 용어적의를 좀 차근차근 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 주택법은 용어적의만 해도 돼요 사실 기초과정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 주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대도 있고 복리도 있어 그럼 부대랑 복리로 구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게 부대고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설이 복리야 그러면 입주자들이 주민들이 뭐 할 때 필요한 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설이면 이게 복리예요 내가 가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한다 무슨 활동을 한다 활동을 꼭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 하면 그건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걸로 보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도로 뭘까?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 어떤 활동을 해 가서 자전거 보관소 아니 우리 가서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유치원 아기들 보내지 그럼 아기서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종교 그럼 복리잖아 그 다음에 헬스장 복리 대답 잘하네 그러면 건축설비는? 설비잖아 설비 그건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설비 아닌가 이거? 관리사무소은? 무슨 가서 활동을 해? 아니잖아 택배 갖고 오잖아 지금 거기 가는 적도 없고 경비실은 어때요? 부대잖아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주차장 차 놓고 오는 거 거기 자동차를 위한 설비 맞지? 주민들 위한 설비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뭘 관리해요? 뭐를? 주택을 관리하는 거지 주택 아파트 관리하는 거 맞지? 담장 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비 이런 것들 건축설비 이런 것들 방범설비 이런 것들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어떠한 주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대라고 불러 근데 어린 놀이터 같은 거는 어때요? 애기들 뛰어놀잖아 근린 생활설은 상가 건물이잖아 유치원 주민 운동기술 헬스장 같은 거 얘네들은 경로당 이런 것들은 어떤 활동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신대? 복리라고 복리 부대하고 복리 구별 못하면 문제 심각한 거야 작년에 나온 게 답이 뭐였냐면 자전거 보관소 나왔어 근데 복리 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 어려웠어 쉬웠어 그거 틀리면 직무위기잖아 그런 거 자전거 보관소 이런 거 나오면 자전거를 보관한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부대로 하셔야 돼 부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다 맞춰요 100% 부대하고 복리를 구별하시면 되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떤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있지 도로 밖에도 도로가 있나 없나? 밖에도 도로가 있어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하고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 있죠 그렇죠? 이 시설도 있어 그게 간선이라고 그래 간선 연결시키는 거 여기 있지?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거 있지? 중간에서 연결시킨다고 해서 간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간선시설 이렇게 불러 이건 용어 자체가 좀 낯설 거야 간선 그럼 간선은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 연결시키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보세요 도로만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다 끌어다 쓰잖아 이런 것들이야 이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시설 있지? 그런 걸 이렇게 불러 간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간선이면 여기 있다 여기 간선 바로 밑에 있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다 쳐 뭐 한다고요? 연결시키는 시설이야 이 단어만 보면 돼 자, 이 예외조항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 도로라든가 가스통신 이런 것들과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서를 뭐 한다? 연결 그래서 이 간선의 개념에 이 글자가 없어 연결이 없어 그럼 싸다 개치고 와 도로, 가스통신을 말한다 그러면 X, X 얘네들을 뭐 해야 돼? 난방 이런 것도 연결시켜야 돼 요걸 할 수 있죠?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쉽다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지금 간선 그러면 뭐? 그런 연결이 이렇게 돼야 돼 머릿속에 팍 그거 박아나 두 글자 자,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11번에 뭐 있냐면 리모델링 나오죠, 그렇죠? 리모델링은 쉽지 뭐 리모델링은 뭐냐면 자, 이 공동주택 사용검사 받은지 중공검사 받은지 10년 지났어 그럼 15년이 지났어 그럼 이게 노화가 진행되거든 노화를 억제해야 돼 기능도 많이 떨어져 기능도 향상해야 돼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야 노화 억제, 이게 목적이에요 자,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이 목적이야 그러면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대선, 또 하나는 증축이야 증축 대선은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제외되어 다시 아니, 보세요 리모델링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니까 하나는 대선, 하나는 증축 근데 그 증축만 하는 게 아니라 증축을 하는 목적이 뭐야?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면 그 행위를 뭐라 그래? 리모델링, 쉽잖아 이거 그렇지, 증축만 하면 안 된다니까 증축하는 목적이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돼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돼 그때 리모델링이라 부르는 거야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맞죠? 하나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증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 하나는 대선, 또 하나는 증축인데 10년 지났대 15년은 아직 안 지났어 그럼 대선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15년이 경과됐어 지나버렸어 그럼 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시험에 증축은 기간이 몇 년 15년 경과가 증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대선은 10년 지내면 할 수 있고요 10년 지내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증축의 논점을 잡으세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몇 년 경과할 것?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돼 증축의 범위는 나중에 해도 돼 이거 중간 단계에 있는 것도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15년만 별표하고 지금 하나만 외워놔 하나씩 해도 돼 리모델링의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지 숫자 정리하는 건 나중에 붙여도 되니까 일단 두 가지 하세요 하나는 노화 억제 검은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들을 위해서 대선화 증축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그렇지 됐지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몇 년 경과가 된다? 두 개만 하면 된다고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현재 수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 수직 증축 가능하지 그렇지? 그럼 몇 개 층까지 올릴 수 있냐 이거 두 번째 하셔야 돼 자 보세요 기존 층수 있죠 기존의 아파트 층수가 몇 층이래 14층 이하짜리 아파트 있는 경우 있죠 그건 두 개 층 올릴 수 있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몇 개 층? 두 개 층 이거 나온다고 시험해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올려봤자 두 개 층밖에 못 올려요 하중이 약하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5층 이상이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럼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어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이야 이거 다시 기존에 있는 층수가 몇 층이냐면 14층 이하면 몇 개 층? 두명teenth 천 Summer